귀신 귀신? 저도 어그로 다다라고 하는 거 전주의 소위 허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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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 줄 알아 이거? 근데 왜 이거 까야 돼? 왜 까야 되냐고? 응 까라면 까야지 무슨 요리에요? 장조림 장조림 먹어봤어? 까다가 잘못 까면 먹어야 돼 생각보다 어려운 거 그니까 되게 못하네 한국 사람은 잘하잖아 이거 봐 어렸을 때부터 이거 까면서 살았거든 진짜요? 몇살부터? 우리 두 살 때부터 그리고 이거 요리는 저 리아가 다해 아 우린 먹기만 하면 돼 미아 한국 욕할 줄 알아? 이놈? 이놈? 에이 그게 무슨 욕이야 새끼? 새끼? 응 니 라이 쯔어 제 샤오이샤 하아이 나는 마카오 원주민 리아예요 원주민? 원주민 응 왜 미아예요? 한국 이름은 메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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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열심히 요리하고 있는 리아 안녕 안녕하세요 요리 뭐하고 있니?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? 마카오에서 먹는 순두부찌개 이건 뭐야? 장조림 장조림? 네 맛있게 해줘 네 여기 먹어 치즈 매워요 매워? 어우 스멜은 좋은데 무슨 표정인가요? 지금 촬영해서 짜증나나요? 제가 지금 그냥 생얼인데 이런식이 있어요 알겠어 뒷모습으로 모자이크 닦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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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만워 무겁지? 무겁지? 아니 이거 다 노른자 다 터졌잖아 내가 그런거 아니다 장조림 오 여기 넣는거야? 오 매운거 먹을 수 있어? 안돼 뭔 먹어? 조금 더 매우면 안돼? 미아 궁금한게 있어 응? 저거 뭐야? 이거 한국어로는 한국어로는 탈송 너는 중국어로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공통신의 타이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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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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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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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고기 안 돼요 불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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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후라이팬 큰거 써야되는거 아니야? 옆에는 장조림 이거 한국말이에요? 한국어 내가 한국까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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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집 어때? TV볼래? 켜져 있어요? 아니 못 켜 뭐야? 켜본적이 없어 켜본적이 없어 어떻게 켜는지 몰라 어? 켜져? TV가 켜져? 우와 나 처음봤어 TV 우와 TV가 켜지구나 거의 여기 그냥 장식품으로 썼는데 printers 켜져요 여기 연인 있어? 여기 여기 연인 있어? 여기 convince기 헛홍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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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신 claro 어르신 어르신 뭐 해야지 어디선 어르신 그때나 그리고 너는 넌 닌다를 아름다 akte 그때나 이곳에 aquilo 약간 고마워 네, 왜냐하면, 빅소를 다닐 수 있는 부분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큰 생각입니다. 좋은 것들은 너무 좋습니다. 정부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은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. 우리 모두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. 그리고 의료, 교육, 교육 등은 정말 많은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. 그런데,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빅소를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받습니다. 많은 것들은 우리의 지안을 위해, 그리고房价,物價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입니다 원래는 유명 연예인 물어보려다가 갑자기 스테니오 얘기가 나와서 아무튼 이제 요리가 다 된 거 같으니까 먹어볼게요 소불고기 다 됐어? 맛있겠다 오늘의 메뉴는 소불고기 장조리 군두부찌개 제가 부침개를 한 번 찍.. 리아가 저보고 부침개 하라고 해가지고 부쳐 보겠습니다 오우 잘한다 자 부침개 부침개 오우 뜨거워 앗 뜨거워 으음 흠흠 짜잔 으아아아 아 싹이네 딱이네 잘 익었다 지금 제가 요리 이 정도 합니다 자 보여줄게요 한 번 더 아 아무것도 안 하지 여행하는 남자야 여행하는 남자 두 번 성공하면 평상시도 잘 하는 거야 제가 보여줄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. 이 방송 혼자 무지 그랬는데 prophets 무서웠어 다시 자 밥 미야 이 젓가락 쓸래? 이거 중국 젓가락 너 일로 좀 안 올 거야? 오늘 안 올 거야 여기 마카오는 밥 먹을 때 처음에 뭐라고 말해? 뭐 잘 먹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안 해 안 해? 일반 마카오 가족들은? 어색파나 이렇게? 표정 그렇게 하면서? 어색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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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색해 외국인한테 어색하다고 들었어 자 먹어보자 리아 고생했다 근데 진짜 고맙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완두콩 넣으니까 밥이 살더라 밥맛이 완두콩 맛있어 난 불고기가 제일 좋아인데 서불고기 오우 오우 와우 진짜 맛있다 자 리아표 장조림 그렇게 자신있어하는 장조림 한번 먹어볼게 음 잘했는데?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아니 진짜인데 먹어봐 너무 과해요 미아 이 중에 먹어보는 음식이 있어? 응 이것만 먹어봤어? 이게 한국식당에 가봤어요 먹어봐 간장 찍어서 부침개 살짝 덜 익은 것 같은데? 너무 센 불이었다 오늘도 겉바속 아니? 어 겉바속 아니 아까 그 요리 잘한다고 자신하는 그 취직기 영상 한 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소불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진짜 맛있어 밥 먹을 때 TV 틀어야 된다고? 응 왜? 습관? 응 미아 집만 그러는 거야? 아니면 모든 집이 다 그래? 응 왜? 그럼 TV 틀고 얘기를 안 하는 거야? 대화를 안 해? 밥 먹는데 이야기하는 참여 아니에요 아 밥 먹을 때 얘기 안 해? 응 왜? 중국어는 그거 저 치고서 부숴와 그리고睡자고서 부숴와 睡자고는 부숴와야 그럼 치고서 부숴와서 부숴와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고? 응 조용히 할까? 밥 드세요 아 리아 확실하네 그냥 한국 음식 어때 이거?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 리아 진짜 요리 잘한다 뭐가 제일 맛있어? 이거? 진짜? 이거만 리아가 한 게 아닌데? 다 리아가 한 거고 이거만 리아가 한 게 아니야 누군데 간 거 아니야 마카오 사람들은 아예 매운 거 못 먹어? 나 특이이야 특이? 응 특이한 거야? 응 원래 마카오 사람들은 매운 거 좋아해? 아마 그래서 샤브샤브 많이 유명해요 아 샤브샤브 좋아하잖아 응 刚才吃饭도怎么样?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기는 미아였고요 여기 마카오 현지 사람 저는 마카오권이었습니다 네 구독 다시 와 다시 와 구독 추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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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 구독과 추아 부탁해요 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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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尴尬 好尴尬